어 정신을 쏙 빼놨죠 아주 5천원 아마 오늘 더 벌어 가겠는데요 네 다음 곡 소개해주세요 다음 곡은 달리는 달팽이님이 불러주실 거구요 장미의 미소를 날리면서 아마 불러주실 것 같네요 아름다운 여인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안녕하세요 달리는 달팽이입니다 지금은 비록 못 달리고 있지만 저도 아까 하스테님처럼 사실은 참가하고 싶지 않았으나 여기 참가를 안하면 안 알려주신다고 반협박의 공지를 보고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세요 아 떨리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할게요 네 다꾸만 마음이 막혀서 담배만 보냈죠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아주 즐거워 보여요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이쁘게 봐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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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